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50 이후부터는 모름지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양은 냄비처럼 금방 뜨거워졌다 또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또 살아가면서 매 순간 닥치는 상황에 따라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마음의 평정심과 평화로움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 나이 들어가는 것의 기쁨이자 행복일 거라 믿습니다. 그러자면 마음에 반드시 챙겨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0 이후부터 평정심과 평화로움을 위해 마음에 반드시 챙겨야 할 두 가지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늘 평화로움을 만끽하며 매 순간순간을 살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50 이후 마음에 반드시 챙겨야 할 두 가지 그 중 첫 번째 지금 내게 없는 건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라는 마음가짐 중년 이후 우리를 늘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남이 갖고 있는 것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 또 그 비교를 통해 얻게 되는 결핍감입니다. 열심히 살아왔고 지금도 치열하게 살고 있지만 남들이 당연스럽게 갖고 있는 것을 얻지 못했다면 내게 굳이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집착 때문에 종종거리고 애태우고 자신을 몰아세우고 신세를 한탄하게 만드는 그 마음을 흘려버리고 대신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것에 시선을 돌려보면 생각지도 않게 너무도 많은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으니 남이 가진 그깟 것들은 내 인생에 하나 필요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더 큰 마음의 평화를 얻고 이만큼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며 사는 태도가 우리를 더없이 행복하게 만듭니다. 인생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것을 찾지 못한 채 괴로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무지개를 찾아 떠난 사람처럼 인생의 목적을 찾아 헤매는 것에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자고요. 그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이 순간순간을 감사하고 생명을 밝게 빛내며 사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종종 여행과 같다고 비유되죠. 여행 중에서도 목적이 뚜렷한 여행이기보다는 관광여행이 더 어울릴 겁니다. 목적이 뚜렷하다면 그것은 여행이기보다는 출장이라고 하는 것이 더 어울리겠죠. 관광은 한자 말 그대로 빛을 보는 여행입니다. 좋은 풍광과 풍습, 문물 등을 유람하는 것이죠. 그러니 인생이라는 여행에서도 즐거운 일, 기쁜 일, 행복한 일에만 시선을 향하고 지금 이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보내야 합니다. 그게 여행을 제일 잘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50 이후 마음에 반드시 챙겨야 할 두 가지 그 중 두 번째 지금 일어난 일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마음가짐.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생길 수는 없는 노릇이죠. 좋은 일이 있으면 그만큼의 굳은 일도 생기기 마련이고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성심껏 잘 처리하면 겪었던 고통의 몇 배가 되는 기쁨이 되돌아오기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제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가정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남들에게 차마 말할 수조차 없는 문제들을 안고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인생은 공평하고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지금 내게 일어난 일들은 뜬금없이 보이기도 하고 느닷없이 생겨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인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종국에는 다 한 선으로 연결될 점과 같습니다. 그러니 나쁜 일에도 나름의 깊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잊고 그저 우연히 재수없이 일어난 일이라고만 생각하게 되면 화가 나고 억울하고 조바심만 나게 됩니다. 기독교에서는 고난과 시련 속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임명하신 교관이라고 말합니다. 또 불교에서는 시련과 역경이 바로 보살이라고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성장에 결국 부처에 이르게 되는 것이니 달갑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는 것이 공부 중의 기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더 윤택해지기 위해서, 더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니까 진심을 다해 정성을 들여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어난 일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잘 넘기셔야 합니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자고 매일 공부하고 깨우쳐서 영상을 만듭니다. 이런 작업은 다른 누구보다 우선 제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요즘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변치 않습니다만 예전과는 달리 평상심을 잃지 않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 인간으로서 또 한 단계 성장한 것이라 제 자신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0 이후 평화로움과 행복 속에 살고 싶다면 마음에 반드시 챙겨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지금 내게 없는 건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라는 마음가짐이고 두 번째 것은 지금 일어난 일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마음가짐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평상심 잃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